2018 리볼만의 레이전트 챔피언스 코리아 스프링 LCK 2018년 새해 올해 첫 번째 경기와 함께 준비되고 있습니다 내가 탈재하지 말고 오랜만에 오케이 알겠습니다 탈쥬 이기고 탈쥬지? 네 이기고 2타 채워버렸어요 매치 파괴량이 많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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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쥬 1대를 내가 아 그래요? 전 잘 되겠습니다 형은요 저희 이기요 신형을 쓸 수밖에 없는 거 있잖아요 네 포샷도 없어 나 석가졌어 바통도 살짝 봐줄래? 오케이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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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다리 간다 리다리 간다 올라왔어 리다리 올라왔어 리다리 높을 나이스 올라왔어 와 크라운 소름 돋네요 진짜 고기하면서 올라왔는데 크라운 리그를 전전했습니다 네 자 미래적인데요 다시 한번 엠비션에 들어갑니다 슬로우 조치기 조치기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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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엠비션 조치기 네 대격변 대박 그리고 활성적인 영국이 포 총안이 우리가 헛하다가 죽은 거죠 대송 좀 길어진 것 같아요 네 끝납니다 대신 대신 아니 엠비션 대체 언제 얼마까지 잘해지는건지 바느니 안 돼요 성장이면 성장 그리고 완벽한 상황 판단 이런 것들이 지난해 최고의 전성기를 보낸 선수의 클래스입니다. 2018 리그 뷔전 챔피언스 코리아 스플릿 스플릿 이제 개막전의 첫 번째 경기가 끝이 나왔습니다. 이번 스플릿의 최상위권 기대를 그 경기를 봤더니 이제는 거기에 도전하는 팀들의 경기를 만나볼 순서입니다. 바로 콩듀몬스터와 MVP의 경기에 기들고 있습니다. 가자. 가자. 야, 꼬라지 말고. 꼬라하면 안 돼. 네. 가자. 가자. 시작할 수 있어. 화이팅. 한다? 어. 아니, 그저 있어, 빨리. 오케이. 할게. 우리는 하나다, 콩듀몬스터. 화이팅. 오케이. 정화 없는 걸 잡기 위해 올라왔는데요. 코나 맞출 수 있어? 정화 없어? 아직 안. 애매한 라인에 있고. 어. 내가 지금 볼게. 어. 마이팅. 보다. 보자. 어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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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분하지 마, 흥분하지 마. 코드몬스터. 먼저 연계 동작을 통해서 미드즈의 스킬을 만들어냈습니다. 차르반과 초이의 선택. 들어갈 때마다 뭔가를 바로 뺐다는 거거든요. 그렇죠. 이다다, 이다다. 둘이 다 둘이 다 둘 기다려. 난. 그냥 걸어가네. 천천히 명. 오케이. 여기 잔 나 혼자. 산 나 혼자 산다 이거. 라이드 안 보여. 라이드 안 보여. 높은데? 그 contenu. 동봉을 쓰면. 높으러니까. 킨라스틱. 천천히 천천히. 매악하고. 야, 이런 말도 도망가는 루트가 대박이 났네. 그런데 벌써 5대0을 만들었습니다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두 명을 끌어서 띄운다 맥스 자 여기서 미련을 좀 느끼면서 다시 한번 그러면 가겠습니다만 도리어 미드 지역이 힘을 실어주는 엠브이 피어됐습니다 앞으로 가볼래? 궁 6조 라이즈 궁 없으니까 라이즈부터 가 라이즈 봐봐 라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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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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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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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믿으러 가고자 어찌 모습usc니 스테이요 geographic 한 번에 3개를 쓰는 것 같습니다 어 끝내 나요 그냥? 이거 이 타임이 우리現在 1개isters 1개 아니라 3개 legen 3개를 쓰는 것 같 타워치 깰게 그냥 엑스러스 차가 트치한 않고 몰라 ithm 친히 Rohp 트치 하고kte 타워치 안녕, 안녕, 안녕. 슈퍼시가 파악이 되면서 경기가... 컷 파악이라고, 컷 파악. 슈퍼시 할 템이 어중간할 때, 부하의 대검이 딱 안 나왔을 때 그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캐치했어요. 위태로움은 있었습니다만 그을 극복할 수 있을만한 힘이 지난 슈퍼시즌 동안 만들어져 있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